10월 1일이 되었어요. 토요일 엄청난 고민을 하다가 이 회색으로 샀거든요. 근데 회색도 그런 메탈 느낌의 회색이고 하나는 이 연한 회색 그리고 하나는 좀 더 진한 회색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 그거에서도 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그리고 원래 처음에는 막 노란색 이런 거 할까 하다가 그 소심해서 회색으로 갔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신발을 조금 채워봤는데 일단 여기 맨 위에는 회사 갈 때 쓰는 구두 그런 거고 그리고 여기 두 번째는 거의 제 거긴 한데 낮은 신발들 낮은 신발들 넣으려고 이렇게 짰어요. 앞으로 뺐다가 뒤로 넣게 이렇게 짰고 또 이거를 빼고 있으면 이 다음 게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만 뺄 수 있는 거였어요. 여기는 이제 맨 아래층인데 맨 아래층은 이렇게 딱 두 단으로 이렇게 신발장을 드디어 구입을 했고요. 해가 떴어요. 그래서 빨래했고 좀 집 청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 뺐 실수 자세히 잘생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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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렇게 안에 핑크색 바지랑 이런 살구색 티셔츠 입었고 그리고 위에 셔츠 이렇게 입었어요 가방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서 벨트 빼기인데 빽 빼고 벨트만 요렇게. 내일은 일 끝나고 약속이 있어서 미리 북속까지 갈 그런 복장인데 같이 일하는 친구랑 같이 공연을 보러 가기로 해서 과하지 않게 편하게 이렇게 이어 보았습니다. 제가 가보고 싶었던 소호 하우스라는 그런 회원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친구가 멤버 회원이라 초대를 당했습니다. 쇼디치에 가니까 약간 이렇게 편하게 입었어요. 첫 번째 후복이고요. 짠 요거는 두 번째 옷. 제가 아침에 맨날 허겁지겁 나가기 때문에 옷을 고를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약간 특별한 날 약속 있는 날 전에는 요렇게 착장을 맞춰놔야 그나마 다음날 약간 지각을 안 하게 되는 이걸 입으면 여기 안에가 너무 덥기 때문에 얇은 자켓 이렇게 입고 여기가 좀 많이 파여서 이렇게 스카프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자차 이미 꾸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 이제 머랍에 비하 lorsqu'우리 가고 싶다. 벽으로가 다르다. 월요일이 오전 10시 3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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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 초등학교 때까지 다 이러고 싶어서 우리 오늘은 부츠를 신었고 오늘은 부츠를 신고 셔츠를 입고 이렇게 갈게요 오랜만에 머리를 불렀어 다음 주에 만나요 이건 안뇽 이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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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늘 10분 일찍 일었는데 똑같이 나왔네 이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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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 이랬는데 이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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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오늘 점심시간에 나가서 코스 가서 요즘 미드시즌 세일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여름 옷들 세일하는 거 휴가가 이제 코앞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필요한 것들 좀 샀어요 쇼핑을 좀 했고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들 주는 그런 마스크 마스크랑 이런 코비드 테스트 이런 건데 그냥 꽁자니까 받았고 이런 이상한 봉투에 핸드폰을 넣어야 돼요 왜냐면 여기다 핸드폰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딱 카메라 부분이 앞뒤로 가려지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핸드폰을 넣고 이게 터치는 데서 쓰는데 이제 출근하자마자 여기다 넣고 일을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좀 더 오래 걸리는 거 확실하게 돼서 마스칭이 더 추워졌어요 다르기 시작 오늘 저녁에 거친거 같기도 하고 오늘 저녁이 많이 부르긴 해요 오늘 저녁에 먹기 전에 오늘 저녁에 있는 게 있어요 오늘 저녁에 만드신게 저녁에 오신 것을 확인하고 있어요 저녁에 인해 오늘은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어머니 드린다고 제가 사온 꽃이거든요. 근데 잘 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집에 진짜 오랜만에 혼자 있는 그런 날. 여기 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퇴근! 퇴근하고 왔어요. 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위에 이런 긴 셔츠에 이런... 이제 씻고 저녁 먹을 거예요. 저는 원래 집에 오자마자 씻는 편이라서... 바로 퇴수를 합니다. 이거 예쁘죠? 이번 1월에 한국에 갔을 때 사온 이런 진주 목걸이. 긴 바지, 청바지 입었고 그리고 여기 위에는 자켓. 사물함이 있어서 옷을, 겉옷을 거기에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거의 회사에서는 이런 모습.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오오오 알았다, calm down calm down wait, open your eyes up wait, wait, wait open your eyes up thank you one lemon and garlic they should have took it but they didn't charge us for it no, they didn't excuse me wait, wait, wait wait, wait, wait wait, wait you want some? go on, try it, try it one of the desks this is there in front of the boxes vino kelp i don't want record records i would i would i was like oh don'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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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